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학 어명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2014학년도 수능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첫 발을 들이게 됐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지구학원의 뼈대가 되는 지구학원 기본 개념 강의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선생님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그래서 2014학년도 수능 대비, 자, unbelievable 개념 완성 지구학원 역시 어명대 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지구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지구학 전공한 것뿐만 아니라 지구학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지만이 가장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구학을 전달할 수 있는지 그 지구학 교육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대치동 목동 분당에서 지금 현재 단과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단과 모든 반 마감이 돼서 현장 수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선생님 온라인 강의도 선생님이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 스튜디오의 버전을 강의하고요. 여러분들이 현장의 강의를, 현장감을 그대로 느끼면서 강의를 좀 듣고 싶다. 현장 강의를 같이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자, 크게 우리 지구학원을 보면요. 지구학원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 가지 파트 단원, 대단원은 주로 이제 암석이라든가 지각변동과 관련된 고체 지구 파트 그리고 날씨하고 바다와 관련된 대기하고 해양 파트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제 천체하고 우주 파트가 있는데 천체하고 우주 파트 처음에는 이제 워낙 공간 범위가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 다가오는 게 그렇게 썩 확 다가오는 그런 느낌은 없지만 선생님하고 같이 하면요. 우리는 수능 20개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수능 20개 쉽게 맞출 수 있도록 정리 좀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크게 고체 지구 파트도 주로 이제 화산이나 지진, 지각 변동과 관련된 판의 운동과 관련된 것들을 다루는 직권의 변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직권의 변동에서는 주로 이제 고지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지작이와 관련된 것들이 주로 이제 킬로로 좀 많이 출제가 되고요. 이제 지구의 역사 파트에서는 우리 과거의 지구의 역사가 땅 속에 남아있거든. 그래서 지층의 순서를 예정해보고 지층의 절대 상대 연령을 비교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암기가 좀 필요한 지질 시대. 우리 지구 46억 년의 지구의 역사 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걸 다루는 게 지구의 역사 파트인데 여기는 요새 이제 지구의 암석에 들어있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가지고 절대 연령을 분석하는 곳에서는 조금 이제 킬로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되더라고. 그리고 이제 대기하고 해양 파트로 가보면은 주로 이제 대기에서 날씨의 변화라든가 대기의 순환 그거하고 연결된 해수의 운동 표층에서의 순환을 같이 살펴보는 대기하고 해양의 변화 파트가 있어요. 이쪽은 그렇게 이제 기본적인 중킬로 문제들이 조금 많이 출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기하고 해양의 상호작용 파트에서는 뭐 이제 해수의 심층 순환이라든가 아니면 기후변화 파트. 그리고 엘리뉴하고 라니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제 엘리뉴 현상이라든가 아니면은 기후변화의 천문학적인 원인 같은 것들 여기서 주로 이제 중킬러 파트 문제 킬러까지는 아니고 중킬러 파트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체 파트 들어가면은 무슨 뭐 공간적인 그런 능력을 필요한 천체 내용이 지구학원에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지구학원에서는 별들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별들이 모여있는 은하를 연구해서 우주의 생성부터 우주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별과 외계행성 개선은 별의 물리량을 계산하는 문제들 여기에 이제 계산 문제들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별의 물리량 계산하는 거. 그래서 이 별의 물리량을 계산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세요. 정말 별의 물리량이 이렇게 쉽구나 라고 학생들의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선생님 저 2학년 내신할 때는 이거 정말 계산하는 게 어려웠는데 진작 선생님이 계산하는 거 알려드리는 거 이걸 배울 걸 그랬어요 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별의 물리량 주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외분학 우주의 팽창에서는 이제 주로 계산 문제들이 허블법칙과 관련된 내용들 좀 많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허블법칙 그리고 이제 빅뱅 우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주의 미래까지 관련된 내용들이 이 천체 외분학 우주의 팽창 파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대단원은 3개 중단원으로는 6개 정도로 구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과탐 과목 중에서 사실은 이제 공부하기에 개념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문제를 풀고 수능 1등급을 넘어서 만점 맞기 위한 그런 개념 내용들을 내가 알 정도 그러니까 이런 수준에 도달하는데 가장 좀 접근하기도 쉽고요. 시간도 적게 들어가는 과목이 사실은 과탐 중에서 직업원이에요. 그럼 접근하기가 쉽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시간도 적게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런데 그 시간을 쌤이랑 강의 같이 들으시면은 더욱더 줄어들 겁니다. 접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자 그래서 강의 특징은 그냥 선생님이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는 쌤 강의를 듣고 우리 이제 황앵준이라는 우리 수강생이 이렇게 좀 평을 남겨뒀는데 우리 학생들이 쌤 강의를 이렇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내용을 딱 우리 학생이 이렇게 수강평에 남겨줬더라고요. 자 암기식 위주가 아닌 원리하고 이해 위주의 강의라서 지구학 암기할 내용이 많은 과목인 거? 맞아요. 인정할게요. 지구학 암기 과목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맞습니다. 지구학 암기 과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지구과학을 공부하는 거긴 하지만 지구과학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수능 20문제를 맞춰서 만점인 50점을 맞아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딱 수능 20문제 있죠? 수능 20문제를 맞출 정도의 공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 수능 20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 기본적인 개념들, 그 다음에 배경이 되는 지식들 이런 것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지만이 당연히 문제가 풀린다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암기는 필수적이에요. 이걸 암기라고 얘기를 하면은 약간 부정적인 느낌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암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문제를 풀기 위한 배경 지식을 내 머릿속에 저장한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 어디에도 암기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잖아. 근데 문제를 풀기 위한 배경 지식이 머릿속에 있어야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적인 암기는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암기를 어떻게 하느냐? 원리하고 이외 위주로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지. 원리하고 이외 위주로. 왜냐하면은 지구학도 과학이란 말이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이 도출이 된다라고 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혼자 할 때는 몰라가지고 아 이게 암기라고 생각이 든다고. 근데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단 말이야. 배경. 이 배경을 이해하면은 흐름에 의해서 암기는 머릿속에 그대로 저장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대책 없이 그냥 외워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럼 대책 없이 외워야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대책 없이 외워야 되는 내용들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수능에 나오고 있는지 그 트렌드를 봐가지고 그걸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주는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그것만 정리하고 있으면 돼요. 알겠어? 그걸 가장 잘 정리해주는 사람이 누구다? 어둠이 됐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 개념 강의 들을 때 우리 현장에서 이제 우리 현장 강의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선생님 저는 2학년 때 내신으로 학교에서 지구학을 하지 않았는데 이 수업을 들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수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전에 지구학을 공부를 했든 안 했든 상관이 없이 그냥 지금부터 새롭게 똑같은 스타트 라인에 서가지고 출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구강 노베이스가 들어도 매우 만족할 만한 강의. 쉽게 까먹지도 않고 암기량이 현저히 적어진다. 참 저의 강의를 선생님의 의도대로 잘 들어준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납득하기 힘든 파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구학은 이게 너무 전문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게 너무 내용이 어려워지니까 중간 내용을 좀 비워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양쪽 내용들이 연결고리가 잘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 그러면 찰떡 비율을 들어서 잘 납득을 시켜주는 선생님이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죠. 그리고 내용을 유기적으로 설명. 그러니까 이게 서로 파편화 돼가지고 서로 연결이 잘 안 되는 내용 같지만 실제로 우리 지구학에서는 그러니까 대단원 세계로 나눠져 있죠. 고체지구, 그 다음에 대기학, 해양, 그리고 천체학, 우주는 독립적인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대단원 안에서는 내용들이 같이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연결되는 내용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내용을 정리를 하면 전체 암기 내용이라든가 학습량이 확실히 좀 줄어들고 기억도 오래가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체계가 참 잘 잡혀 있다고 해야 되나라고 물음표를 하셨지만 이걸 느낌표에다가 마침표로 바꿔드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강의 교재는요. 올해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신청을 해가지고 교재를 받으시면은 교재가 총 5권이 랩핑돼가지고 이제 랩핑돼가지고 여러분들 갈 텐데 일단 언빌레버블 가장 기본적인 개념완성 교재가 있는데 개념완성 교재에 자꾸 샘이 욕심이 들어가니까 자꾸 내용이고 추가하고 문제도 좀 더 좋은 문제 가다듬어가지고 놓다 보니까 교재가 좀 두꺼워졌어요. 교재가 두꺼워져가지고 여러분들 좀 가지고 다니기 편하시라고 대단원 1단원 고체지구, 2단원 대기학, 해양, 그리고 3단원 천체학, 우주파트를 좀 분권을 시켜놨습니다. 분권을 시켜놓고 그리고 이제 개념 정리 노트하고 영대 노트, 필기 노트가 있는데 이건 뒤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여드리고요. 자, 일단 과탐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 개념입니다. 사실 쌤이 이제 커리큘럼 가이드에서 한번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이제 12월 그리고 2월 초 중순까지 해서 스튜디오 버전의 강의는 완강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진행하는 강의는 3월 둘째 주까지 아마 현장 수업 일정이 있기 때문에 현장 버전의 강의는 3월 둘째 주까지 강의가 진행이 될 텐데 이 개념 완성 강의가 진행이 되면은 그 이후에 문제풀이, 자료 분석, 그리고 어메이징 시즌 1, 2, 그리고 뒤에 가서 이제 파이너리라든가 시즌별로 진행되는 이제 언팩트 모의서가 진행이 될 텐데 과탐은 특히나 지구학은 개념 정리만 돼 있으면요. 문제풀이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참 줄어드는 과목이에요. 개념의 뿌리와 개념의 기초가 잘 잡혀 있으면은 그걸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만 몇 번 쌤이 같이 해드리면은 여러분들 혼자서도 수월하게 되게 문제풀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단 킬러나 약간 어려운 준킬러 정도의 내용들은 꾸준히 쌤이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컨텐츠를 가지고 같이 연습을 좀 해봐야 돼요. 20문제 중에 기본적으로 18개하고 19개를 맞추는 그 정도 난이도의 문제는 개념만 잘 잡혀 있으면요. 문제에 적용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구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개념 완성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지구학의 개념의 최고봉이 누구냐. 개념 강의하면 누구냐. 어명도 선생님이 나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지구학을 제일 잘하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보다 지구학 잘하는 사람 많죠. 우리나라의 지구학 교수님들도 얼마나 많으신데요. 저희 과에도 교수님들 저보다 지구학 다 잘하시죠. 그런데 감히 말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수능 지구학 1을 가장 잘 가르치고 수능 지구학 1에서 가장 핵심을 잘 꿰뚫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개념을 가장 잘 정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감히 제가 얘기해도 저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 완성 가장 중요한 강의고요. 그래서 단원별로 정리가 돼 있지만은 내용 자체로 이제 개념 쭉 정리하면서 중간중간에 수능에 꼭 출제가 되는 자료들 그리고 이미 출제가 많이 되었던 자료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 자료들 수능 실전 자료 해석으로 교재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개념 보면서 자료들 이런 식으로 자료 해석들이 정리가 되는 거다라고 정리하시러 같이 논았고요. 그리고 개념 OX 개념 빈칸 그리고 기본 개념 문제 그리고 심화 문제로 문제도 약간 난이도로 차별화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기본부터 심화까지 다 정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그리고 개념부터 문제풀이까지 이 개념 완성 강의만 듣더라도 바로 수능을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교재도 구성을 하고 컨텐츠도 구성을 하고 그리고 선생님 강의도 그렇게 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강의 정말. 그리고 개념 강의는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온라인 강의의 특성상 완강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근데 선생님 믿고 이 개념 완성 강의만 제대로 마무리 잘 하더라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20문제 중에서 19문제까지는 무조건 맞출 수 있는 실력 만들어드리고 그리고 그 한 문제 킬러 정도는 앞으로 그래도 꾸준하게 선생님이랑 자료분석 강의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어메이징 문제풀이 강의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실전 파이널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제공해 주는 컨텐츠 가지고 쭉 꾸준하게 계속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선생님이랑 1년 동안 같이 강의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강의다. 그래서 수강 대상은 지구학을 선택을 해서 처음부터 시작한 학생들 오세요. 괜찮습니다. 노베이스라도 여러분들 수능 1등급 만점까지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정도 기본이 돼 있는데요. 라고 이제 2학년 때 내신으로 했던 친구들이 할지라도 수능이라고 하는 이 시험은 교육과정평가원이라고 하는 정해진 기관에서 딱 범위 정해놓고 출제하는 비슷한 유형과 자료 형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 수능 지구학을 아주 긴 시간을 잡아가지고 시간 오래 써가지고 여러분들을 공부하게 만들고 싶은 생각 없어요. 최대한 우리 선택 과목의 특성상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1등급 만점 맞을 수 있는 그런 실력까지 효율적으로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한 번의 강의 수강으로 지구학 개념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싶은 소험생. 다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N수생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그 지구학원 수능을 준비하면서 전체 내용을 한 번 정리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N수생들을 위해서 혹은 이제 우리 고3 수험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나는 지구학에 기본이 탄탄하게 잡혀 있는데 빠르게 한 번 정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친구들한테 친구들에게는 제가 이제 1월 중순 이후로 2배속 지구학원 개념 완성 강의를 같이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이제 이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OT로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강의 구성은 이제 스튜디오 버전하고요. 그 다음에 현장 버전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스튜디오 버전은 선생님이 오늘 이 OT를 찍고 있는 게 12월 15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제가 OT 찍고 바로 강의 촬영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럼 12월 16일부터 바로 개강이 될 거고 강의는 매주 한 6강, 6강 내외로 이제 진행을 해서 2월 초 중순에 완강을 예정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스튜디오 버전 선생님이 지금 이 OT를 찍고 있는 것도 선생님이 연구실에서 선생님이 수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연구실에서 매주 이제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도 전문항, 한문항도 빠짐이 없이 기본 개념 문제, 실력 향상 문제, 문제풀이 다 여러분 다 진행할 거고요. 현장 버전은 제가 이제 매주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선생님이 연구실이 목동에 있는데 목동 러셀에서 소화하는 강의를 우리 현장 학생들과 같이 진행하는 강의를 촬영을 해가지고 월요일 날 강의 촬영이 진행이 되면 매주 3시간 반 강의하니까 이제 강의 개수를 한 3개에서 좀 쪼개지면 한 4개 정도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날 매주 화요일 날 이렇게 강의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1월 3일부터 개강을 해가지고 12주 과정으로 총 36강에서 약간 줄게 지면 40강 사이로 12주 동안 그래서 3월 둘째 주까지 강의를 진행을 하면 완강 예정일 3월 21일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스튜디오 버전은 아주 빨리 방학 때마다 빨리 강의를 듣고 완성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스튜디오 버전의 강의를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나는 엄영선생님의 단과 수업을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 그래서 매주 정해진 날짜에 강의를 듣고 싶어. 그러면 제가 매주 월요일 날 현장 학생 촬영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게 화요일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나는 매주 화요일 날 저녁에 엄영선생님 단과 수업을 듣는 학생. 이렇게 딱 정해놓고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교재의 특징은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교재의 기본 개념 교재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기 편하게 좀 분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단원 1단원의 고체 지구 파트 그 다음에 2단원의 대기학 회양 파트 3단원의 천체학 우주 파트 좀 교재를 분번화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개념 정리 노트는 일단 개념 요약집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항상 개념 교재는 가장 기본 뼈대가 되는 교재고요. 그 다음에 개념 정리 노트는 이걸 좀 약간 핵심 요약해가지고 정리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개념 핵심 요약만 해놓은 게 아니고요. 2023학년도 수능을 준비했던 여러분들 선배들 그러니까 연도로 따지면 2022년이죠. 2022년에 나왔던 기출 지문들 중에서 주요 지문들을 핵심 개념들 밑에다가 같이 정리해 놨습니다. 최신판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최신 기출 지문들도 같이 반영을 시켜가지고 개념 정리 노트에 개념 요약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영대 노트 이건 새로 여러분들이 샘 강의를 듣고 사실은 샘 교재 구성이 그냥 별도로 필기를 하지 않더라도 샘 개념 교재는 상당히 자세하게 샘이 수업 시간에 설명해 드리는 내용들이 교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교재에 잘 정리만 해도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 내가 나중에 공부할 때 어떻게 학습을 했는지 필기를 하게 되잖아. 여러분들만의 필기 노트를 만드는 게 가장 좋긴 해요. 알겠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중간에 필기를 놓치는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샘 강의를 이미 한번 촬영된 강의를 저희 연구실에서 저희 칠판의 판서를 따로 필기를 정리해가지고 필기 노트로 만드는 영대 노트를 같이 여러분들이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본교재 분건된 세 권의 교재와 그리고 개념 정리 노트 그리고 영대 노트, 필기 노트 이렇게 다섯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재의 특징인데 가장 중요한 개념 완성 강의들 샘 강의하고 거의 그냥 싱크로율 100% 맞는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개념 정리 노트는 그냥 전체 개념을 핵심화시켜가지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출제됐던 문제 기출 문제들까지 기출 지문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개념 핵심 노트 만들어놓은 개념 정리 노트 있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언제라도 손 안에 그냥 필기 노트 좀 약간 작게 만들어놓은 거야. 손에 들고 언제라도 여러분들 필요한 내용들 학습할 수 있도록 좀 손에 들고 다니라고 영대 노트 이렇게 교재를 구성을 했다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샘이 이제 12월 말부터 이제 기출 강의를 같이 진행하게 될 겁니다. 기출 강의 그래서 개념 완성 시즌에 기출은 이미 같이 여러분들 같이 해버리세요. 선생님 그래도 기출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들도 있고 고난도 문제들이 있는데 개념 완성 강의만 듣고도 기출 문제가 풀릴까요? 풀리게 해드리죠. 그리고 평가원의 기출은 평가원이 내기 좋아하는 개념과 그 개념이 어떻게 자료로 구성이 돼 있는지 그리고 가장 최신으로 평가원이 어떻게 킬러나 중킬러를 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다 총망라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 완성과 같이 기출 강의를 같이 들으시면 되게 여러분들 시너지가 되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 강의에서는 이제 또 OT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연도별로 제가 기출 문제를 좀 구성을 했어요. 2021년도, 2022년도 그러니까 2020년부터 시작하죠. 2020년, 2021년 그리고 2020년, 2021년은 이미 다 강의 촬영이 끝난 상태고 2022년, 이제 작년이죠. 작년 기출 문제만 별도로 이제 연도별로 해가지고 그 안에 선생님이 자료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료 분석에 선생님이 일일이 총필기로 이렇게 자료를 분석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해설도 정말 꼼꼼하게 잘 정리를 해놨고요. 그래서 이 개념 완성 강의하고 기출 특강을 이제 1월, 2월 달에 같이 진행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정말 실력 향상의 아마 꿀 조합이 될 겁니다. 꿀 조합이 될 거고요. 그래서 2024년도 수능 2023년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니까 2024년도 수능이 되겠죠. 2024년도 수능 지구학도 자, 개념의 어명대 그리고 지구학 1, 수능 지구학 1의 만점의 내명사 어명대 선생님 믿고 따라와 주신다라고 하면은 정말 2024년도 수능 지구학도 믿고 듣는 어명대 1년 동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따라오시고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지구학 1 unbelieverble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여러분들 성적 향상의 결과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만점의 결과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믿고 따라오시면은 반드시 만점으로 이끌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